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바리스타 임승입니다. 제가 선택한 커피는 블루 마운틴 블렌드로 플레이버는 플라워이 초콜렛티 테이스티 밸런스는 카라멜 스윗 리스 프리티 시트롤 S30, 라운드 바디, 굿 밸런스, 롱 애프터 테스틱입니다. 크리티 시트 거 X 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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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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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계란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다осс오고 싶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치겠습니다.